아가 아가 너무 놀라실 거예요 털이 어 쟤인가? 뭐 움직인다 어 쟤에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자리가 짠 했잖아, 젖에 걸려서. 어떻게 다 잃어버렸어요? 뒷자리가 하나 없잖아. 다리 3개야. 그래서 경제를 많이 하거든, 지금. 아이고, 부러워. 그럼. 아, 밑에 할아버지가 키우던 게 있는데. 여기서 맡긴다고 하더라고, 이 집. 안녕하세요, 형님. 다름이 아니라 검새와 누더기견이 근처에 있지 않나요? 아우, 용아미. 아우, 용아미. 형아.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다. 하나, 둘. 여기, 놀아. 거기 줄게. 아아. 네. unquote. 응? 쫄악. 응? 그래? 저도 잘했어.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